될 것 같아 클로스 스타트 스타트 어디서? 스타트 바턴 없어? 아니지 뭐 어떡해 세꺼 본 제가 열을 시작합니다 제가 열이 끝나면 따끈따끈한 알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고기 이게 뭐예요? 아 시작된 것 같아요 킬러스 잘랐어 내 말이야 어우 냄새 좋다 형님 맛도 볼래요? 이게 뭐야? 김치볶음밥 볶음밥인데 왜 여기다 잠시만요 저 기다려주세요 아 기다려요? 기다려줘요 오 칼로 우리 한국에서는 칼로 이렇게 더하면 외국에서도 안 그래요 외국에서도 안 그러지 외국에서도 안 그러지? 네 아는 게 냄비 안에 갖다 놓을게 이게 무슨 찌개야? 이게 뭐야? 냉장고구 찌개 입니다 어때요? 나 먹어볼래 레이가 정확하게 판단해줘 레이가 정확하게 판단해줘 레이가 정확하게 판단해줘 괜찮아 뭐 뭐 아직 두고 그냥 그냥 좀 그냥 좀 좀 싱거운 것 같아 싱거워 맹맹의 고기도 있어 맹맹의 고기도 있어 아니 고기를 안 먹으려 아 좀 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부 아마 두부 덕분에 더 맛있어 두부 넣으면 더 싱거워 더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된장 한 숟가락 풀고 쭉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풀고 좀 냅두면 에이 콩나물 진짜 된장 내거 파위 아 역시래 정말 신의 손이다 아 야 봄 설탕을 왜 이리 넣어 야 보고만으로 누가 설탕을 넣어 아 설탕을 너 좀 뭐야 아 좀 믿어줘 믿어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음이 불안하다 내가 볼 때는 불안할 때는 내가 볼 때 오늘 저녁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도로 him 한 번은 말은 줬어 여기 만들었어요 바 누가 있엇어 제가 오 정말 이거 물 조절했어 다됐어 그런 것 같아요? 오마이갓 이게 왜 난리나 아! 이래 진짜 지혜 따로 보 이게 이게 지상으로 지혜 그러니까 이건 모델인데 아예 안 됐어요 야 생산 만져봐 만져봐 생산 산아 야 먹을만해요 먹.. 먹을만해요 제가 먹을게요 아니 이거 먹어보자 이렇게 된 밥도 처음 먹어보겠다 야 정말 맛있겠다 문제는 데이브야 근데 더 더 돼야 됐네 뭔가? 볶음밥에 볶음밥에 설탕 넣어가지고 볶음밥에 설탕이요? 응 늦게 안 돼 늦게 안 돼 내가 만들었던 계란말이 더 달콤하니까 왕규 오빠는 입에 안 맞을 것 같대요 계란말이에도 설탕 넣었어? 일본식이라서요 일본식이죠 일본식은 뭐라고? 저 오늘은 달콤한 밤이 될 거예요 진짜 달콤한 밤? 해야지 달콤한 밤